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서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나는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 서로 향해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 말씀을 통해 하나 된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며 같은 소리와 맘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하리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시니 하느님이시니 나는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 서로 향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 말씀을 통해 하나 된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 같은 소리와 맘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하리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신하는 의미시니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따르는 길에 주님 영광의 빛을 비추시오 말씀 전하님께 밝혀주소서 너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신하는 의미시니 말씀이 신하는 의미시니 신하는 의미시니